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6장인데요 족장사 중에서 첫 번째 인물인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에서 하갈과 이스마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집트 출신의 여정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었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여하께서 내가 아이 낳는 것을 막으시니 내 여정과 동침하십시오 어쩌면 내가 그녀를 통해 아이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15장 바로 앞에 장은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불리는 창입니다 아브라함이 다메색 엘리에셀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그를 밖으로 불러내셔서 내 자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이신칭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된 아주 감동적인 본문이 바로 앞에 장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이사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시잖아요 내 자손이 사대만의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애곱 땅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우리말 성경에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온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빅픽처 이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이 땅을 허락하시겠다 그리고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땅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사대만이니까 이제 자손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원약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대형사고를 치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대형사고를 쳐서 하갈이 등장을 하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저는 사례가 기다리지 못하고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니 하나님 막으시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무도 대답이 없으신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막으셨다면 하나님 막으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막으셨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걸 억지로 열어보겠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잘못된 접근법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의지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신뢰하고 따라갈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신앙생활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접근법을 시도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사례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3절 하반절에도 이제 10년째 10년을 기다린 거잖아요 10년의 세월이 그녀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세월이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것 기다림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 그게 인생에서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도소에 사람을 가둬두고 어떤 일을 시키면 차라리 난데 독방에 가둬두고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이게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인생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포기와 내려놓음은 다른 것이죠 여러분 포기하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려놓으셔야죠 체념과 기다림은 다른 것이죠 체념은 하지 마셔야 되지만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죠 부부가 함께 기다려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원약을 받은 것이 15장이 나왔고 16장의 아내 사례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럼 남편이 영적인 지지대 역할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남편도 함께 무너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고 대형사고를 치는 게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에서 보았던 아담이 하와하가 선악과를 주니까 그냥 같이 먹잖아요 그런 장면으로 보입니다 부부간의 소통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소통이 우선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선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부부가 함께 들을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해 보면 가난 땅에 살기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무렵입니다 10년 75세에 왔고 이제 85세가 됐고 이스마엘이 태어난 그 시기를 오늘 부문의 마지막 절에서 86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은 성경에서는 충만수이잖아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것이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다릴 만큼 기다린 거예요 3년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3도 안전수 7도 안전수잖아요 그런데 10년을 기다렸어요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갈이라는 이집트 출신의 여종을 끌어들였어요 하갈의 이름의 뜻을 어제 찾아보니까 도피라는 뜻이 있고요 도망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시체류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겠죠 이곳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떠날 사람 그래서 이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평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곁에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이 있고 잠시 머물다 떠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인생을 다 올인하면 반드시 실망할 일이 오겠죠 오늘날 이집트가 아랍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아랍 민족의 권익을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자 역할을 이집트가 많이 합니다 우리는 보통 무슬림권의 종주국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많이 생각하지만 그런 정치 외교적인 협상을 할 때는 이집트가 많이 앞에 나서거든요 이집트가 정치적인 어떤 주도권을 갖는 부분이 있는 것은 일정 부분 아랍 민족의 조상인 이스라엘의 모친인 하갈이 이집트 여인이었죠 이런 어떤 흐름에 기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절을 말씀해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치만이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하갈은 자기 여주인을 업신 여겼습니다 하갈이 좀 겸손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본인이 임신하니까 기고만장해서 자기 여주인을 무시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조선시대 왕비가 후계자를 낳지 못하는데 후궁이 아들을 낳아서 후계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리가 뒤집히는 거죠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라가 스스로 자초한 상황인데 내가 하나님보다 앞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옆을 지나가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패스바야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패스바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니까 내 아래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나를 지나쳐 부리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가 잘 지켜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가장 근원이 되는 관계가 무너지고 나면 나머지 관계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잘못이 이런 도미노 현상을 일으킨 것이죠 5절 말씀 그러자 사례가 아브라메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모두 당신 책임입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내 종을 당신 품에 두었건만 이제 그녀가 임신했다고 나를 멸시합니다 여왁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또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요? 이 대사 어디 여러분 집에서 가끔 일어나는 대사 아닌가요? 자주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죠 남편 탓을 하고 하나님까지 끌어들이고 지금 사라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코멘트가 없어요 결국에는 아브라메 75세 가난에 들어왔고 그리고 100세가 되기까지 아들을 얻지 못하다가 100세가 돼서 아들을 얻었으니까 25년만에 얻게 되잖아요 저는 갑자기 이 본문에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25년을 과연 계획하셨던 것일까? 내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한참 기다리게 해야지 25년 25년이면 정말 너무 긴 세월이잖아요 포기하고도 남을 만한 세월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사라가 참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역사에 조건전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믿음으로 기다렸다면 하나님의 시기가 훨씬 그 이전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갈은 어떻게 보면 잘못 개입된 여인이고 그리고 이스마엘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친절하게 천사가 나타나서 돌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 계획하신 사람은 이삭이었지만 이스마엘이 갑자기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이 적자, 서자임에도 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인지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돌보셔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 이스마엘이 뒷부분에 나오는 거잖아요 하갈이 도망을 쳐서 여주인이 학대를 하니까 도망을 쳐서 광야를 헤매는데 그녀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하죠 너 혼자 이 상황에서 이 광야에서 생존 못한다 그냥 여주인에게 고개 숙이고 들어가서 거기서 안전하게 지내야 된다 그래서 몇 년을 지냈나요? 17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3세 때이니까 17살에 떠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다 장성을 해서 스스로 그래도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나이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 자기 어린 동생을 희롱하니 사례가 불쾌해서 저 여자와 이스마엘을 저 아들을 쫓아내라 그러잖아요 이삭이 그렇게 늦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만든 게 누군가요? 아브라함과 사라죠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스스로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해야 될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지연시키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무런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 게 너무 괴롭기 때문에 뭔가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게 나 자신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진작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을 오랜 세월을 고통하게 되는 것이죠 40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도 있었죠 정탐 이후에 40년을 돌게 됐죠 40년을 돈 게 하나님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시는데도 기다리지 못하는 사오랑이 아, 나 7일이나 기다렸는데 자기가 나서서 제사장에 해야 되는 제사를 자기가 지내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사모엘이 오죠 타이밍이 왜 이럴까 인생은 타이밍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내 타이밍에 하나님을 끼워 멈추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 다 늙어서 백세 아들을 주시냐 이스라엘이 잘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거든요 얘기를 뭐 다 해버린 것 같아요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당신 마음대로 해라 우리 같이 회개기도 하자 이랬어야 되는데 이 남편도 뭐 그냥 무채미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학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도망을 갑니다 7절에 여와의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납니다 8절에 여와의 천사가 말합니다 사례의 종 하가라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너 왜 거기서 나왔느냐 너가 지금 광야로 가서 어쩌려고 하느냐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너의 인생이 어느 위치에 서 있는 거냐 하나님 너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너의 인생이 지금 타임 스케줄 가운데 너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너의 인생이 실수로 개입된 인생인 것 같고 너의 자녀가 실수로 태어나는 자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너를 보고 계시고 너를 알고 계시고 너의 인생이 서 있어야 되는 포지션까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도망치는 중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믿음없음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우울한 실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십니다 이 사라를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는 하나님께서 10년째 약속을 안 지키시면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키실래나 내가 하나님 처음 들었던 게 잘못 들었나 뭐 오만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에 관한한 우리가 생각하거나 예상하거나 기대하는 그 기대치를 상상할 수 없이 훨씬 상회하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왜 하갈과 이스마엘을 케어하시냐고요 그들은 잘못 개입된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그들을 돌보시잖아요 그 다음 부분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지금 광야에 있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서 겸손히 순종해라 17년을 잘 자라도록 하고 그리고 17년 만에 광야로 나왔을 때 하갈과 이스마엘이 정말 그들 나름 훌륭한 가문을 형성하게 되고 민족을 이끌게 된 거죠 그리고 10절에 천사가 하갈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줍니다 11절에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하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임신했으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여하께서 내 고난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나중에 왕정기의 시작을 알리는 사무엘, 셔무엘, 이스마엘 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과 그 신음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교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부르지짐도 들으시지만 이방인의 부르지짐도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만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랍 사람들이 모스크 세우고 알라를 찾지만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하갈의 그 안타까운 고통과 신음을 들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녀와 그 아들을 보호해 주신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다시 창세계 첫 부분 가인을 돌보시는 하나님하고 오버랩이 됩니다 가인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을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어기시고 보호에 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가인이 너는 어차피 실패한 인생 이렇게 보셨을까요? 가인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랍사람들, 중동사람들, 무슬림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중동에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시리아 난민 캠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라크, 이란에서 영적 부응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수많은 가정교회, 지하교회들에서 부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금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 그 무슬림들이 꿈과 환상으로 콜링을 받고 지하교회로 찾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열방의 민족들을 위해서 깨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한들 무슨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그가 들락이 같은 사람이 되어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다 들락이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성과 호전성 이 두 가지를 대표적인 성질로 드러내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가 기원전 1800년경으로 추정을 한다면 오늘날 거의 4천 년이 지난 이때도 여전히 똑같다는 것 세상에 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이 도시 문명을 세우고 살아가는데 사막이라는 그 자연적인 환경 그대로 야생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게 중동의 무슬림들이죠 또 한 가지는 엄청나게 많은 내전과 또 서구 기독교 진영과의 끊임없는 전쟁, 테러를 불사하는 호전성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어제 저는 주일 메시지에도 나눴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사람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 자손 만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살면 안 되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의 하갈의 이야기 말씀 보여주시면 하갈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여와의 이름을 본문 보여주세요 여와의 이름을 주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주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 히브리 원문에는 알 라이 라고 되어 있는데 알 라이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뵐 수 있었단 말인가 이 고백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시선 밖으로 나는 버려졌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광야에 누가 있어요 광야라는 공간은 버려진 공간이잖아요 버려진 공간에 버려진 인생인데 하나님 나를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 나를 주목하고 계셨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죠 그게 굉장한 감동이었죠 그래서 샘물 이름도 부엘라헤로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부엘라헤로이는 지결하면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우물도 결국에는 나를 보고 계시는 분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 다음에 깨달은 건 뭔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아줬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였습니다 하갈의 인생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는데 다시 살아 입장으로 돌아온다면 10년의 고비를 넘기십시오 죽을 것 같은 10년을 참으십시오 다윗도 광야에서 10년을 방황하다가 그 유대광야를 자기 맘대로 벗어나면 안 되는데 함부로 가동한 아기세에게 투항했다가 하여튼 어려운 일을 크게 당했었잖아요 숨이 넘어갈 것처럼 힘들어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를 벗어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10년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또 다른 15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10년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오고 오는 역사에 엄청난 먹구름이 몰려오게 되잖아요 오늘 사라와 하갈이라는 두 여인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주목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도 돌보시는 하나님 하갈도 돌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두 여인을 다 돌보시는데 사라는 하갈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갈은 사라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사람에게 반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반응하셔야 돼요 내 인생이 힘든 거는 사라의 인생이 힘든 건 하갈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하갈의 인생이 힘든 건 사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경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은 환경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고 내 남편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나의 경쟁자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자녀가 내 속을 썩이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내면적으로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 광야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서 멈춰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에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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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우리를 극렬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의 믿음이 부족하여 줘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송치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다시금 믿음의 분량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온약을 기다리고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의 온약을 내가 줘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허락하신 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허락하신 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에 세워주신 건 하나님의 온약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살아도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필요가 있었고 하갈도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며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소중한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한국교회 위에 저 북녘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